하이 에이찬 매드몬스터 타니야? 제이호야? 타니씨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? 조만간 있을 저희 컨설트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컨설트를 C-O-N-C-R-T 굉장히 많은 것들 준비했고 즐거운 시간 마련했으니까 우리 직접 못 만나더라도 컨설트를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드몬스터 탕 제이호님 지금 바로 CCTV팀으로 와주십시오 뭐야? CCTV팀에서 왜 어디 찾지? 우리 연습 그만하라고 하나 보다 아 이제 재혼이라고 하나 보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드디어 잘할 것 같아 갔다 오겠습니다 CCTV팀 G&O 예! 팀장님! 네 잘 지냈어요? 제이호야 나는 잘 지냈는데 지금 둘 때가 아닌데 지금 두 분 음영 개그맨 만났다고 하던데 혹시 몰라서 내가 CCTV 돌려봤거든요? 진짜로 만났지만 그냥 저희가 만나가지고 좀 잘 해결해보고 싶었어요 직접 만나서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아까 보니까 CCTV에 돈가스 번 것도 다 찍혔어요 그런 것도 다 찍혀요? 아이고 당연하죠 두 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에 아니 저기 형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성인인데 이제 돈가스 먹을 수 있지 않아 아니 돈가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들었거든요? 돈가스 먹고 나서 지금 1kg씩 쪘다면서요? 이게 몸무게 1kg 넣은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몸무게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무게 1kg씩 넣으면 주가가 10%씩 떨어져요 10%씩 탄인에 2kg 쪘어요 그러면 20% 떨어진 거예요? 떨어지지 이제 아니 여러분들 영향력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희 사과 영상 찍어야 되나요? 사과 영상은 됐고 여러분들 여러분 만대로 성인인데 만대로 지금 늘어난 몸무게를 다시 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인트 진행할게요 아 무슨 조인트? 아니 나도 이거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 연구는 해줘야 주주님들 마음도 다시 풀리고 그럴 거 같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 지금 60시간 넘게 앉아가지고 춤추다 탈진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니 그래서 너무 조인트만 추면 너무 그러니까 가서 공차팀 대기 시켜놨거든요 공차팀이요? 공차팀이요? 오늘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판 고개 한 잔씩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반성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공연차 감사합니다 또 봬요 네 말도 하지 OMC 아 어떻게 들어가 진짜 있네 아 이거 봐 진짜 공차팀 새로 만들어졌나봐 팀 아 이거 만들어야 추웠나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철 오늘 세 가지 음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 추시면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무슨 맛인지 제가 한번 먹어 지금 못 먹어요 한국 추셔야 먹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 아이고 한 맛이나 보자 그럼 한번 추고 아 무슨 콘서트 앞두고 무슨 조인트까지 하고 있어 음악 주세요 이제 좀 마시자 한 잔 주세요 한 잔 주세요 이거는 초당 옥수수 밀크티 펄입니다 초당 옥수수 밀크티 펄 초당 옥수수 밀크티 펄 초당 옥수수 밀크티 펄 달콤한 맛이랑 이 쫀득한 펄이 아주 일품인데 아침 간식으로 진근하겠다 진짜 여름에도 좋을 것 같아 다른 맛도 궁금한데 이거 한 곡 더 쳐볼까 잠깐 펄 좀 다 먹고 힘이 팔펄라네 어렴 펄 한 곡 더 가져올게 다른 맛도 궁금하다 다른 맛도 궁금해 괜찮지 niet 기다려 좋은 색깔 핫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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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! 한잔 더 먹으러 갈까? 가자! 가앤자! 공앤차! 누나!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? 이번엔 초당 옥수수 팝핑 스무디입니다. 초당 옥수수 팝핑 스무디! 먹어볼까? 어? 하니 봐봐! 몸 안에서 뭐가 팡팡 터지나봐! 이 팝핑 토핑에 중독성 있는 식감! 너무 재밌고 또 먹고 싶다! 음! 시원하고 달콤해서 스무디가 아주 진짜 맛있다! 이 음료수는 탄이랑 나 같아! 부드러운 탄이와 가끔의 뭔가 팡팡 튀기는 나? 아닌가? 탄이가 튀긴 건가? 그래서 탄탄? 또 출연! 또 먹자! 하나 더 먹고 싶어졌어! 다음 거 준비해주세요! 자! 가자! 가자! 세 번째 거 먹으러! 콩차 먹으러! 누나! 빨리 다은 거 주세요! 이번엔 초당 옥수수 치즈 쥬얼리 스무디입니다. 초당 옥수수 치즈 쥬얼리 스무디! 기대된다! 이 스무디랑 고소하고 쫀득한 치즈 쥬얼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! 탄이 탄끼리 같아! 다음 거 준비해주세요! 레츠고! 있는대로 다 준비해줘요! 한 잔 더! 준비해놔요! 먹어도 먹어도 맛있네! 한 잔 더! 내가 먼저! 아 든든해! 내가 기억하는 것만 지금 67잔째! 탄이는 이제 시작이야! 재료 떨어진 것 같은데 빨리 다시 전화해요! 공차팀에! 탄이는 이따 화날 수도 있어! 또 오네! 저 퇴사할게요! 어? 탄이 이상하지 않아? 한 명 어디 갔지? 한 명 관뒀어요? 누나 오늘 팔 아프겠다! 아 벌써 120잔째예요! 너무 맛있어요! 빨리 주세요 빨리! 초당으로 팔려서 초당 옥수수인가 보다! 퇴근할 생각하지 마! 누나는 다 기절했어! 공차와 함께하며 조인트도 재밌다! 공차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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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